추가 이제 지원명력 끌고 온다는거야 매트릭스? 최초의 자화자들이 그들의 함선 사이브로스 안에 봉인된 채 초록위성 엔디온의 궤덕을 돌고 있소 피닉스를 통해 난 이 전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소 대의회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을 자랑스러운 기사단이 아닌 그냥 로봇으로 지급하며 통제하려고만 한 것이여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창조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대가 노예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조언은 모두 들었어 난 엔디온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지금 바로 피닉스는 복제품입니다 피닉스는 복제품입니다 정화자들의 정지자 망이 건재합니다 지상의 동력원을 차단해 망을 내려야 합니다 행성 표면에 광대한 저그 감염이 감지됩니다 캐리건은 아닙니다 아몬의 무료 이게 아몬이 진짜 웃긴다 테란도 저기 뭐야 지가 갖고 있구요 저그도 갖고 있구요 그냥 테란 저그 프로토스랑 VS 프로토스 혼자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야 테저프 푸 테저프 VS 푸 이런 느낌 퓨 스포 사이브로스를 다시 가동하려면 엔디온에 있는 고호막 방출기를 무력화해야하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 어 거신 나오네 이제 개 좋네 아 이제 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 돼가네 하나 둘씩 풀리고 있어 자 다음 파트에 오늘 시청자 수가 정말 많아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보시면 4000K 60프레임의 초고화질 압축 부질 렌더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암원의 무리가 그 정지장망을 아직 뚫지 못해 다행이군 앤디온의 기록에 접속했습니다 이 정지장망은 복잡한 잠금장치로 봉인되어 있군요 와 디테일 봐 야 디테일 개좋다 제가 메가리스를 복구하여 잠금장치를 풀겠습니다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수코님이 흉축한 저구들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놈들을 처치하겠어 신관이시여 이 시설에선 제국에 강력한 무기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거신샷 다 뜰은 적이 있지 언덕을 오르내 멀리서 적을 공격하라 거신이 저거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자 크으으으으으 와 이렇게 가네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어 IPG 가고 여보세요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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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언 파스가 거신 그 아마 이제 캠페인 몇 개 안 남지 않았나요? 아 와 현실적이야 거신 디테일 봐 야 진짜 잘 만들었다 프로토스 우리 막 프로... 나중에 100년 지나면 프로토스 같은 건물 막 많이 튕겼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그때는 죽지만 우리 모두 죽지만 스타트 베어 나가고 있습니다 야 꼼짝을 못해 꼼짝을 여기 있으니까 이거 봐 씨 야 씨 죽이려고 오는데 뭐다 프로토스 건물에 막 김밥천국 써져있고? 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쳤네 다음 연결체 지점에 소환 좌표가 설정된다 카라스, 메가리스를 불쌍하여... 프로토스 김밥천국 건물에... 프로토스 건물 같은 게 써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승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승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돈까스집 가면은 개가 좀 엄청 좋아지겠네 레스토랑 이런데 가면은 기페이 이런데 가면은 신전 막 돼지국밥집 개... 개 깔끔하게 만들어도 되겠네 아... 다시 이렇게 가네 아... 그렇구나 이제...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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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거 가자 질거 애들아 질거 어때 질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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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봉대 가자 선봉대 선거 가자 선거 선봉대랑 거신 가겠습니다 본편 9개 에필로그 3개야? 본편이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 근데 이정도면은 그냥 이 병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아...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보호할 병력을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적을 지목해라 메가리스를 정지장 잠금장치까지 포위하십시오 어디야 어디야 메가리스가 다동됐다 이게 정지장 잠금장치까지 완전히 포착하던 우와 진짜 디테일 봐 이거 와... 디테일 쩔어요 프로토스 디테일 보세요 야... 디테일 봐 이거 들어가는 건 봅시다 이거 디딩 와우 메가리스가 첫 번째 정지장 잠금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하는 동안엔 안전할 겁니다 토킹 자 이제는 이걸 뽑아봅시다 수정탐이 더 필요합니다 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그냥 이거 쓰고 야야 이거 거의 무적이지 않냐? 뒤에는 거신이 있고 얘네들은 죽으면 다시 소생하잖아요 파수... 파수병 애들은 파수병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이거 진짜 그냥 뭐 추가... 생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파수병이 이렇게 죽어도 시간 지나면 살아나 다시 살아나잖아 히힣 으으으... 히히이... 히히히이... 히히이... 하... 자... 어? 야 이걸 왜 줬냐 내가 자, 보호해 포즈 없죠? 포즈 없죠? 포즈 없죠? 포즈 없죠? 포즈 없죠? 포즈 없죠? 선봉대 가자 메가리스가 5번째 정진영 잠금장치에 무사히 도착했고 됐어 됐어 포즈 없죠? 어? 동력핵 보관소 파괴하면은 와 태양소 각각 10개씩 준대 개이득이네 와 여기도 있네 나이스 첫번째 동력핵을 확보했습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이거는 거신으로 가야되나봐 이건 거신 혼자서 가야되나봐 자 갑니다 구종기? 없네 저거까지는 광성을 얻기 위해서 갑시다 아 야 근데 여기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 아 이런 거신 아프다 야 얘네 얘네 공격이 장난 아니거든 얘네 공격이 이거는 아 취소 취소 와 진짜 세다 잠깐만 우리 공중 공격하는 애가 없는 거야 지금 설마 그러네 야 공중 공격하는 애가 없었어 이럴수가 크게 상관은 없지 피닉스를 뽑아? 이제 거진 갑시다 자 여기 파괴하고 이정도에도 충분해 얘가 데미지가 와 울트라 녹는 것 봐 야 우와 건물 파괴되는 속도 미쳤어요 세 번째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던 동력핵 두 개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야 이거 선봉대가 갑이네 이거 어 방금 연결망에서 다수의 저그 생체 신호가 감지 됩니다 지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 동물입고 근처에 암석을 무너뜨리며 저글을 동물 안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어디 야 이거 뭐야? 야 몇 군데가 있는 거야 자 버신 좀 빼야겠네 이거는 어 버신 좀 빼고 와아 숲을 보세요 야 공중륜이 낫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여기서 뮤탈 나오면 걔 여궁 된다 진짜 인정 뮤탈아 니가 여궁이 되는 거야 프로투스 타입 밟아버려 개 개 인정 하하 뭐야 시발 아니 이런 개가 야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아니 이런 이씨 정지장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분위기 왜이래 이씨 이제 남은 건 두 개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런 개같이 가만히 있어봐 이런 개같이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추적자 뽑자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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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야 괜찮네요 잡을 방법 하나 있는데 잡을 방법 있는데 네이씨 개가 좋아 아 이거지 그냥 낭비가 어딨어 살고 가야지 또 어디론가 갑시다 이쪽에 있겠죠 아 여기 제일 저거네 큰 게 있네 아마 근데 순식간에 부서질 거다 아 뮤탈 뮤탈 나왔어요 어 드론은 무슨 재냐 아 사네 어 얘들아 나와봐 내가 여기다가 신축 건물 지을려고 그러거든 저기 그 야구바다에 머리 터지고 싶지 않으시면 알바퀘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야 드론 죽는 거 봐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생산할 게 없어요 상금 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메가리스가 곧 출발합니다 아 아 선범대가 미쳤죠 딜을 어 어 가는 거 봐 가는 거 봐 여긴가 야 이거 한 번 어떻게 한 번 강지 어떻게 한 번 해볼게 녹는 거 봐 녹는 거 봐 와 와 어디에 놈들이 마지막 장치에 방어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아껴다 쓰자 야 이거 맞네 이거 맞아 어 다 뒤지세요 뒤지세요 야야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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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싹 쓸었어요 도망가는 거 보세요 내가 길막할 수도 있을까? 거진으로 길막 못해? 안되네 응 난이도 매우 어렵다고 들었어요 얘가 이걸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러네 마지막 장치를 해제 중입니다 망이 정조됐습니다 해냈습니다 사이브로스의 정지장을 제거했습니다 와 퀄리티 미쳤다 와 너무 퀄리티 좋다 와 퀄리티 너무 좋아 이제 전장을 사이브로스로 옮겼다 그냥 경이롭다 야 와 건물들 색깔이나 퀄리티나 와 진짜 분리자대야 역시 퀄리티 퀄리티